헬로 82 예상 못할 나의 반전이란 큰 목소리 어? 이건 진짜.. 제발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도 정말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밥이 되게 신기했어요. 밥이? 밥이 되게 급식처럼 나와서 급식 되게 오랜만에 먹었어가지고 헤질ム으렴파람도 없이 불던 날 정류장 들었습니다. 타로 형의 점프가 있는데 저도 따라 못하는.. 아니면 타로 형이 먼저 씹어ёз고요. 어떻게 한 거지? 오오오오오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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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탈이 형은 운동 안에서 없는데 그런 거? 아니 안 운동해요. 운동하는데 아 액션 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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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왜 어.. 자기 자신의 색색질을 이따 뭐해? 너랑 같이 밥 먹어야지 와우 와우 와 너무 멋지다 진짜 우리 멤버들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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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려 영어로 영어로 아 뭐였지? 신인상 그 베스트 뉴 아티스트 베스트 뉴 아티스트 앤 베스트 성 베스트 성 베스트 바디 베스트 바디 베스트 아 좋아 그것도 목표지 저는 윤은호 선배님 와우 저희 연습할 때마다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저희 피드백 해주시는데 같이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선배님 여기 있으시면 되고요 쌤 에이 겟 겟 겟 겟 어 기타 겟 겟 겟 겟 어 기타 오우 예 공통점 세 가지 일단은 첫째고요 둘 다 그리고 요 영 영어를 제가 정확하게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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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더 큰데요 아 아 아 아 엔터다 정해져 있다 이거는 아무래도 원빈이 형 저희 팀 연습을 리딩할 때가 많아서 디테일을 맡고 있고 완벽함도 맡고 있어서 그쵸? 엔터 엘리에에서도 24시간 고이 같이 있었는데 계속 맛있는 걸 먹고 있었어요 대신도 아니었어요 뭔가 계속 입에 넣고 있어 아침을 찾고 있었어요 아 맞아 맞아 로드 트립을 간다면 각 멤버의 역할은 제가 운전사를 할 것 같고요 움직 어 원빈이는 자는 애 얘네 둘이 떠드는 애고요 얘는 얘도 자는 애고요 엔터니는 가이드 쇼타로 형은 포토그래퍼인 것 같습니다 와 짱맞다 이거는 딱 바로 떠올랐어요 쇼타로 형 아 맞아 소환 소환 쓰리 투 원 와 스위트해 번비야 계속 왜 이렇게 끄덕여요? 어 아 와 어려워 나 했나? 아 오 쇼타로스 아 렌즈를 껴서 쇼타로 리코더 리코더 소위의 리코더에 연주에 맞춰 쇼타로가 춤추는 게 아니라 와 섹시해 섹시 섹시 노래가 슬픈데? 아 귀여워 와 저 요즘에 좀 볼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노래랑 춤 제 파트로 하겠습니다 네 앙큰 폭스 버전 뭐 있는지 궁금해 아 아 뒤에 써있는 멤버 15초등왕 영업하기 와 영업하기? 아 야 너 아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선차는 이렇게 키가 크고요 모델처럼 생겼죠?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잘생겼고 그리고 근육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운동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힘도 너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있고요 여러분 팬들이 그리고 고요하면 진짜 오 나는 야 항상 겸손으로 와 3편의 드라마였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뭐해? 너 나한테 해주고 싶은 요리가 라면이야? 요리야? 친해지게 된 계기? 제가 먼저 말을 거둔 성격이 아닌데 은서희 형이 그냥 가만히 있길래 제가 먼저 가서 말을 걸고 형 몇 살이에요? 나? 나 스무 살. 저보다 두 살 맞네요. 맞아. 너 몇 살이요? 저 18살이요. 진짜? 진짜 이랬어. 진짜 똑같이 지금. 너무 어색하다. 오케이 도전! 했습니까? 하나 둘 셋. 세 명.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하나 둘 셋. 여섯 명. 여섯 명. 네 명. 하나 둘 셋. 한 명. 아 아깝다. 탈락. 실패. 나의 반전 매력. 있나? 엔토는 이 다부진몸이에요. 발굽혀펴기에 막. 큰 목소리. 이거는 살짝.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액션을 해야 돼. 제발. 아이즈 화이팅 크게 그러면. 아이즈 화이팅! 아 안 큰데? 목소리가 안 큰데? 깨깨깨 깨라 기타 하고 예? 그거 아닌데요? 아 뭐냐? 깨깨 깨라 기타 하고 깨깨 깨라 기타. 깨러기철 깨러기철 깨끗깨러기철 깨끗깨러기철 아이고야 깨끗깨러기철 왜 왜 웃어? 좋았어 이거 깨끗깨러기철 아 뭐야? 아 뭐야 한거야? 아 뭐 했어? 어 잘한다 My big eyes and Good voice and Toe 땡큐 엑소의 카이 선배님이랑 친해지고 싶습니다 왜요? 제가 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춤을 같이 춰보고 싶습니다 아 이거 오케이 하나 둘 셋 I love you 하나 둘 셋 사랑방을 하나 둘 셋 사랑방을 사랑방을 내가 울어 진짜 못한다. 하나 둘 셋! 태야모! 둘 셋! 다이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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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계보 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게로기타 마지막 부분에 제 파트가 있는데 거기 댄스 부분이 좀 잘 나왔을 것 같아서 거기 한번 보여드리면은 와우 책 아무래도 비니 춤출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없으면 살짝 불안한 것 같아요 원빈이 형 입술 그 액션으로 스타랑 웃음 홍찬이 형 홍찬이 맨날 저 째려봐요 왜 그랬어 소혜 형 이거 뭐 승환이 형 석선 은석이 형 돌 거의 똑같은데? 랩으로? 랩으로? 요 밥 먹고 손찬이랑 놀고 송찬이랑 놀고 원빈이는 오늘도 멋있고 오늘 계획 계획이구나 멤버들 밥 사주고 멤버들 밥 사주고 옷도 사주고 저 타로도 나이스 춤을 춰 시키는 아 저희 팀에 사복 패션 장인들이 많은데 원빈이가 힙한 스타일을 정말 잘 입습니다 그리고 또 연습복도 되게 많고 잘 입어요 맞아요 아, 카펠라. 재키라. 재키라 나ķ이 마지막. 정체. 지키라 나ķ이 마지막. 정체. 저 타로야. 첫인상도 웃고 있었고 현인상도 웃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웃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웃고 있습니다. 매일 웃고 있어요. 절대 웃으면서. 어.. 사랑해. 예? 거짓말은 안 돼서. 어 이제 그만하고 갈까? 맞아. 아 솔직하네요. 자 삼창찡. 어? 그랬어? 자 타로쿤. 네. 자 승한사마. 그게 누구죠? 만드시는데 지금 속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 지금 처음 듣는데요? 구한서머? 네. 귀요미 소이? 네. 막하네 막하네. 또 만들어 봐. 찬형 찬형이? 원반화. 원반화. 됩나요? 저는 목 풀 때 국을 찾습니다. 쁘. 아 미국 LA에서 뮤비를 찍게 됐는데 한 40도EP 정도 되는 날씨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춤을. 췄었습니다. 기차. 햇빛도 뜨고. 기차 방문관. 근데 재밌었어. 근데 무조건 맞추 것 같은데. 도전. 아 패기 있다. 쇼타로. 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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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알아? 승헌 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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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도 못 맞추고 있어 엔톤 엔톤 와 대박 나밖에 안 남았잖아 하필 나는 히파람을 못 불어 나 못 불어 대박이다 가장 힘이 쓴 멤버는 나머지 다 안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하나 둘 셋 어 어 몇 점이에요? 570점 막내가 마태형한테 살면서 덕담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로 해봐 다로 형 요즘 왜 춤 연습 잘 안해요 와 뭐야 다로 형 분발해야죠 다로 형 다로 형 왜 그래 저희 둘이 팀에서 외국인인데 왜 한국말 공부 안해요? 왜 한국말 공부 안해요? 아 너 왜 그래 오늘 왜 그래 싸인 게 많았구나 덕담하라고 이게 덕담 아닌가 덕담 좋은 말 해줘야 해 좋은 말 건강하고 오래 건강하고 온다 이거 내보내주세요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저 타랑 운다 저 타랑 이거 자면서 베스트는 탄다고 마지막으로 좋은 말 한마디 해주고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딱밤때로 하지 딱밤 종결시켜야지 쐐기 아 쐐기 못하죠 수능하다 로 듯 둘, 셋 섹히 Lum 카메라 범어 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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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 섹히 New Artist Award Best Performance Award Most View Music Video 오! 막 막 빡! 점프 리브로 했는데?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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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잘하고 오래 건강하고 아픈데 없애? 빡! 빡! 저희 앤토니는요 막내고요 일단 나이가 제일 어려가지고 제일 좋고요 머리 스타일도 되게 귀엽게 해가지고 아주 예쁘고요 진짜 코도 진짜 예쁘고 옆모습도 진짜 너무 예쁘죠? 범빈 형! 네? 귀여워 오하! 오하! 요! 하이! 네! 오늘 촬영 끝나고 춤추고 밥 먹고 밥 많이 먹고 자고 밥 많이 먹고 몸을 풀어서 저절로 목을 풀게 하는데 난 이렇게 스트레칭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 노래하기 전에 되게 큰 촬영장에 갔었는데 그때 이동 거리가 좀 애매하게 길다보니까 그 카트 같은 걸 움직였었는데 거기 뒤에 매달려서 한번 있어 봤는데 뭔가 재미있었어요 뭔가 재미있었어요 귀여워요 하나 둘 셋! 아잇! 아 알지? 하나 둘 셋! 나의 language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 오오 오우! 아 귀여워 ㅎㅎㅎ 으하하하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두꺼지라. 왜 말 보고 내가 얼굴에서 가만히 타는거에요? 하늘은 것 같은 코! 코! 봐야 돼 봐야 돼 코. 우와. 와아. 와. 와. Hello We are Rice.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저희 데뷔 싱글의 깨라기타를 지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ello82! Wherever you are!